미션 시작! 첫 번째 미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비 감각을 테스트합니다. 비스토어로 달려가 생활 공간을 채울 물품을 구입해 주세요. 단, 결제 가능 비용은 100만 원. 100만 원에 근접한 팀이 승리합니다. 쇼핑 가는 시간은 5분입니다. 뭐야, 뭐야, 뭐야?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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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와! 안 돼, 있어. 와, 빠른 거 봐. 뭐야! 미션 시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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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우리 거야. 이건 우리 거야. 이거 빨간색이라니까 오빠. 뭐야, 이게? 붙여? 100만 원, 100만 원 안 했어. 100만 원 안 했어. 100만 원? 금액이 어디 나와 있어? 모르지. 야, 이불은 있어야 돼. 나 이불은 있어야 돼, 이불. 와, 이거 뭐야? 야, 좋은 거 많다. 야, 대박! 야, 갖고 싶은 거 되게 많아. 나 이거 갖고 싶어. 형, 이거 그거 아니야? 그냥 사우나 아님? 어. 와, 이거 우리 누나 좋아하겠다. 헐, 청소기. 야, 물, 물, 물. 물 붙여. 일단 물. 그리고. 야, 야, 이불 진짜 넌. 이거 못 짜는 거야? 언니,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약간 필요한 거부터 해야지. 냄비랑 이런 거? 이거 하나 할까? 2분 남았습니다. 형, 2분 남았대. 빨리 해. 야, 즉. 그럼 요번 한 번밖에 쇼핑 못 하는 거 아니겠지? 야, 이거 살래. 아, 진짜 100만 원 안이라니까요. 이거 100만 원 넘을려나? 아저씨 이거 100만 원 넘어요? 2분 남았다. 커피 머신 게 없어? 어? 커피 머신 게 없나? 이거 드립, 드립. 이거 드립 세트? 어. 어, 원두도 주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야, 의자 하나. 아씨, 의자 다 해놨네. 아이씨. 야, 그럼 저거라도 하자. 와, 이거 뭐야?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대, 1분 남았대. 일단 붙여보자. 왜 붙여, 이거를. 넌 필요도 없는 거야. 1분 남았대. 오케이. 이런 그릇. 아, 이거는 뭐. 아, 넌 뭐 한 거야, 지금까지. 오, 이런 거 너무 좋다. 오! 일단, 일단. 여기다 붙여. 형. 형. 이거 10기구. 10기구. 8, 7, 6, 5, 5, 4, 칼 있어, 너? 칼 없어, 칼 없어. 칼, 칼. 일단 2개 붙여. 칼, 칼. 칼 어디인데? 빨리 붙여, 붙여. 종료. 칼, 내가 했어. 이미 했냐, 내가. 네가 했냐. 아, 야, 배송, 배송 서비스래. 이거 뭐예요? 이제 가지고 들어가요? 계산을 해야 된대요. 계산을 해야 된다고? 뭐야. 소파를 했다고? 100만 원이 넘어가면 반납해야 돼. 첫 번째 미션은 100만 원에 더 근접한 팀이 승리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아, 너 청소기 너무하네. 빨리 신어. 뭐야, 뭐야, 뭐야? 얼마라고? 아, 너 청소기 너무하네. 청소기가 100만 원이네. 아, 이거 때문에 그렇잖아. 아, 이거 때문에 그렇잖아. 아, 저 스웨프 하나가 100만 원이야. 역시. 들고. 야, 야, 입구 진짜 돼. 한다고 짜는 거야? 아니, 왜 말도 없이 소파를 사. 형, 저기 싸운다, 싸운다. 서로의 과속기를 걸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갖는 거예요? 공주야. 공주야, 이게 다 공주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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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야. 나는 그거를 말해봐. 말해봐. 100만 원까지만 살 수 있는 건 줄 알고. 아니, 지금 누가 봐도 저 쇼파는 100만 원까지의 마지노스에서 훨씬 초과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쇼파를 안 하고. 우리가 라니. 엄미가시. 손절이야. 빨리 넣어. 안 넣어. 와, 대박, 대박. 수고하세요. 들어와. 수빈아. 널 나를 왜 불러? 들어가. 아니, 언니 소파를 왜 사. 아, 진짜. 아, 진짜. 나는 너무 욱싱쟁이야. 아.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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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